체스는 정직한 게임이니라 운이 끼어들 여지가 없으니까 말이지 자 그럼 다음 판은 어떻게 요리해줄까나? 자 대국을 시작하지 최고의 한 수를 보여주지 오프닝은 킹스겜 비스로 오프닝은 클래식한 판이 좋겠지? 의미 없는 옷 포지션이야 캐슬링 초읽기 시작이야 약점은 이미 파악했어 인정하지 승부의 취향 따질 때가 아니란 거야 부조리한 백의 여왕이야 자 빠져나갈 틈은 없어 자 이걸로 엔드게임이야 자 이걸로 엔드게임이야 아직 대국이 아 알파트릭스? 글쎄 어째서 나한테 그런 걸 묻는 걸까나? 그보다 곧 초일기인이라 빨리 안 두면 또 지게 된다고?